여러분 자 오늘 저희 무대에 또 멋지게 가수도 여러분 아실겁니다. 나일강씨가 이 무대를 멋지게 상식해주고 또 방송이 있어서 또 가야된다. 그래서 우리 나일강씨의 무대를 멋지게 한번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. 여러분 가수 나일강씨입니다. 올라와주세요. 반갑습니다. 좋은 시간 되시고요. 요즘 코로나 힘드시죠? 힘드시고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. 다 풀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 맘에 꽃둑아 할 거란 자칫하며 넌 두 길로 어머니 내가 빛나는 클래스에 모든 서로 다 안쓰라 진달래 꽃잎 다섯 어디를 다 내실걸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갠드십쇼 저만 잘 못들고 가슴 짓던 긴 이방을 우리 언제든 남부없지 않게 길러주고 공부시키시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러고 넌 그리 웃어 가자 웃어 가자 웃어 가자 놀아 놀아 보인게 숨을 위로 가니 나는 배고픈가 누라고 자칫하나 눈동길 벽던 어마어마니 애가 피하는 가슴의 모든 서러움에 다 안쓴다고 우진달래 꽃잎빠서 거기를 달래시고요 어머니 어머니 허위 길드실수요 배고픈가 참고불로 가슴집을 길드시고요 어리간제도 남부럽잡게 빌려주고 굶고 심심이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완 impressions 사랑해요 색 romance 인상 ских 책